반가워요. 여러분의 어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윤리와 사상 대수능 강의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제 생윤과 윤사가 모두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생윤보다는 윤사가 조금 더 난도가 쉬웠죠. 물론 뭐 커트라인이 결과적으로는 같기는 하지만 뭐 정답률 지표를 봐도 그렇고 실제 문항을 봐도 그렇고 윤사가 조금 더 쉽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커트라인의 차이지 항상 난도별로 보면은 문항 자체의 난도는 그러니까 과목의 난도를 차치하고 문항 자체의 난도 같은 경우에는 윤사가 원래 그 생윤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을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덕이 이롭다면 덕은 압니다. 아, 덕이 곧 압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랑 덕이 같은 거죠. 알면 곧 덕이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소크라테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죠. 을입니다. 자제력 없는 사람은 좋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유덕한 사람이나 부덕한 사람도 아니다. 자제력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제력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냐? 내가 뭔가를 알아도 자제력이 없으면은 뭐하지 못한다는 거죠. 덕을 갖출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되냐면, 누가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랑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비교하는 건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비겁한 행이란 기억이죠. 항상 용기에 대한 무지해서 비롯된 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문장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비겁한 행위가 용기에 대한 무지해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쏘도 맞고 아리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쏘만 맞는데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겁한 행위란 항상 용기에 대한 무지해서 비롯된 행위다. 항상은 아니에요. 비겁한 행위는 용기에 대한 무지해서 비롯된 행위일 수 있는 건 둘 다 맞지만 아리는 뭐가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항상이라는 말이 빠지고 비겁한 것이 무지해서 비롯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물어보면 아리도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 아리는 의지없음과 무지 모두가 어떠한 유독하지 못한 그런 행동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니은 조음에 대한 암을 가진 자들 모두가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음에 대한 암을 가진 자들 모두가 지혜의 덕을 갖추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죠.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덕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알면 덕이 생기니까요. 그럼 행복해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귿 나쁜 짓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한 것은 자발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나쁜 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가 거부할 만한 이야기고요. 리을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써야 된다. 이거는 소크라테스랑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두 동의할 법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가 정답이냐면 기역 그리고 여러분들 니은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리을은 둘 다 동의하니까 틀렸고 디귿도 틀렸으니까 1번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죠. 한국 유교사상과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갑입니다. 기가 아니면 바랄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바라게 할 까닭이 없다.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바라고 엄청 쉽죠? 제시문이. 사단 칠정 모두 기발이다. 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사단은 이가 바람에 기가 따르는 거고 칠정은 기가 바람에 이가 기를 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발을 인정하시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왕 선생님이 되겠죠. 기억입니다. 칠정 가운데 선한 감정을 키우면 사덕으로 자라난다. 사덕은 선천적인 거죠. 칠정 가운데 선한 감정이라면 사단일 텐데 사단을 키운다고 사덕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단은 애초에 맹자 입장에서 단서설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덕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근거일 뿐이지 그걸 키운다고 해서 사덕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성 그 성이 바라여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성의 이발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이왕의 입장에서는 거꾸로죠. 사덕이 바라여 사단이 된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사단을 키워서 사덕으로 자라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더군다나 이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니은이죠. 사단은 순수한 성이고 칠정은 선악이 함께 있는 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사단은 순수한 성이고 말이 안 되죠. 왜요? 사 덕은 선이지만 사 사 덕은 성이지만 사단은 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죠. 이는 기를 주제하고 명령할 뿐 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왕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리을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섞일 수도 없다. 그죠. 이기불상잡 이기불상은 리는 이왕 이이가 모두 주장할 만한 이야기죠. 다만 어떤 거를 강조하냐에 차이는 있습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건 이희 선생님 섞일 수 없다를 강조하는 건 이왕 선생님 그래서 불상잡을 강조하냐 불상리를 강조하냐의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뭐 그닥 여러분들 둘 다 어쨌든 둘 다 그 부분을 동의는 할 것이다. 강조점만 다른 거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